그러면 뉴러스트 하면서 가장 처음 해야될게 캠퍼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포토샵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발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 들어가시게 되면 new 파일에서 new 선택해 두시고 단축키로를 껍들어 낸 그러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토샵 같은 경우는 내가 사이즈라든가 해상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뉴러스트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이즈라고 나오죠. 사이즈. 그러시게 되면 배터라든가 탑블로이드 A4, A3, B5, B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 포토샵은 좀 틀려야겠죠. 포토샵에서는 물론 이렇게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뉴러스트에서도 내가 원하는 크기를 입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많이 들어본 사이즈죠. 그래서 A4, A3, B5, B4 이렇게 보면 먼저 조기 사이즈죠. 출력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는 작업 사이즈가 아니라 일단은 출력 사이즈를 갖다가 만드시면 돼요. 왜? 확대, 확대하여 높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러스트는 크게 작업하러 주면 안 돼요. 크게 작업하면 어떻게 돼요? 용량만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A4, 우리 보통 프린터가 여기 앞에 있지만 A4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A4 선택하시고 A4 크기를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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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여기 보시기 때문에 여기처럼 다리잖아요. 밀리미터 있고, 센티미터 있고, 여러 가지 다리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출력이 기본이라고 써야겠죠? 그렇다보니까 출력의 단위를 우리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변해야겠죠? 여기 보시기 때문에 밀리미터, 센티미터 있는데 저는 주로 밀리미터를 많이 써요. 점 찍기 싫어서. 그래서 밀리미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가로로 작업할 거냐, 세로로 작업할 거냐 체크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는 세로로 출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밀리미터는 나중에 책자라든가 가다로그라든가 그런 것 같은데 노벨을 설정해 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 체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어드러스 때 체크하시게 되면 더 다양하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 칼라모트. 포토샵에서도 칼라모트 체크해 주는 게 있죠? 시에 맞게 하고 할 점이 죽겠는데 시에 맞게 하고 할 점이 죽겠는데 시에 맞게 하는 거야? 시, 시는 없나요? 사이안 시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안이 아니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이안은 파란 새끼야 밀리미터 밀문 마젠타 마젠타로 붉은 새끼야 마인은 일루 일루로 누랑 새끼야 그 다음에 K K는 블랙 블랙이면 비롯시어 되잖아요. 그죠? 근데 K는 블랙에 맨 끝자인 K를 썼어요. 그 여기 나면은 RGB에 필요하고 겹치기 때문에 맨 끝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K는 검정색을 갖다가 이룰하는데요. 그 다음에 RGB RGB는 레드, 그립, 블루를 갖다가 RGB라고 하겠죠? RGB는 블루루 그래서 그립에는 빨간색의 G는 그립 녹색의 귀는 블루 빨간색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RTV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올릴 때 웹디자일 때 영상 편집할 때는 RTV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인쇄작업 할거야 가다룸이라든가 집자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거 작업했을때는 세 아이템으로 작업을 해줘야되요. 왜? 인쇄를 했을때는 사도 불판을 해야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쇄를 해야되는데 rtb 작업했어. 그렇게 나오자면 세탁하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도에 맞춰서 인쇄를 해야되냐 또는 용도 작업을 바꿨느냐에 따라서 역할압을 잘라주면 되겠는데 반대로 내가 rtb 작업해야하는데 인터넷에 올릴거에요. 그런데 cm2로 작업했어. 그러면 웹상에서 어떻게 해보냐면요. 그럼 앱박된다고 해서 엑스트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앱박떠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굉장히 처음에 선택을 잘해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일러서는 cm2가 작업하기 좀 편해요. cm2 선택하시고 ok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갭터스래그가 되는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갭저프로 좀 띄워놨는데 오디오가 움직이지 않네 계속 그대로죠. 나중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구요. 그러면 포토샵 처음 배우실때도 여기 줄박스에 대해서 먼저 배우셨죠. 그래서 일러서도 마찬가지로 줄박스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릴거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그래도 가장 유사한 과목이 미술시간. 미술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할 때 미술시간 제일 싫었던 분. 저는 가끔간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아 나는 미술시간 너무 싫다고. 나는 미술시간 제일 좋았거든요. 미술시간은 왜 쓸지. 그날 또 의아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뭐 미술시간은 제가 친구들이 가르쳐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저는 미술시간은 노는 시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나마 저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운 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놓고 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든 그 일러스트에서는 셀렉션 툴이 두 개가 아니라 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포토샵도 마찬가지죠. 선택도 여러 개 있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일러스트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라도 작업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임의로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사각통이 있는데. 사각통 갖다가 네모를 그려줄게요. 포토샵에서는 어때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대두리를 줄 건지. 룰을 채워 넣을 건지 선택해서 채워야. 어떤 도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일러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각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변하긴 한데. 지금부터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나중에 제가 따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선택도구가 셀렉션 툴. 그냥 선택도구에요. 그리고 그 옆에 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나오죠. 다이렉트. 직접. 직접 선택하는거에요. 두 개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거에요. 왜냐하면 포토샵을 미리 배우고 왔기 때문에. 포토샵을 선택했을거에요. 그러면은. 직접 선택도구로. 내가 이 사각통을 선택했을 때는. 아래를 선택해서. 안쪽에서 선택해서 일찍 움직일 수가 있구요. 좌측도구로. 그 다음에. 어. 얘를. 커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은. 크기를 갖다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마음대로 모양이 변화되죠. 그 다음에. 또. 커서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빼면. 아우드 모양이 생기죠.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네. 이렇게 해가지고. 포토샵은 어떻게 해야 되요. 맨열을 만들고. 맨열을 만들고. 맨열을 만들고. 셀렉트를 하고. 셀렉트를 만든 다음에. 또 색깔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트레스폰으로. 적용한 다음에. 또 돌리고. 여러가지로. 반개도. 붙잡지 않으세요. 근데. 일러스는. 조금. 간단해요. 포토샵은. 또 기능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포토샵 아주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일러스는. 쉬워요. 네. 포토샵을. 두 달 할 거라고. 생각하면. 일러스는. 한 달 만에. 더 좀 해요. 네. 그래서. 포토샵이. 어떤 기능도 많고. 여러가지 효과도. 좀 많아요. 그래서. 포토샵을. 좀 주로. 궁금하셔야 겠지만. 일러스도. 조금만 하시면. 두거나. 쉽게. 또. 접근하시는 게. 일러스 같아요. 그리고. 또. 일러스는요. 윈도우 들어가시기 때문에.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이 레이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포토샵은. 레이어가 없으면. 수정하기 힘들죠. 근데. 저는. 일러스에서. 레이어를. 사용을 안해요. 그만큼. 일러스는. 레이어가. 좀. 불편한 존재이기도 해요. 나름대로.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레이어 다 배웠으니까. 실문나봐서. 회사 취업해가지고. 다 레이어 만들어 작업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옆에. 그. 선배님들. 작업하는 거 보니까. 레이어를. 절대 안 쓰는 거야. 헛짓거리하고 쓰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잖아요.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회사에서는. 하루에. 세 개의 디자인을 해내는 사람보다. 다섯 개의 디자인을 해내는 사람들을. 더 쳐주겠죠. 또는. 어. 같은 동료가 있는데. 어. 나는 세 개를 디자인을 하는데. 세 시간에 걸려. 근데 옆에 사람은. 한 시어밖에 안 걸려. 그러면. 그 사람은. 2시간 노는 거야. 그냥. 네. 드려내놓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면접볼때 가시게 되면. 어. 직접.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거든요. 테스트를 하실 때. 레이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도토샵은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어떻게 비중으로 쓰느냐. 또는. 정음이 어느 정도 빠르냐. 네. 그런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일러스트에도 레이어가 있긴 하지만. 레이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업하시면서. 아. 일러스트는 굳이 레이어가. 필요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 그. 버전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1점 정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토샵 1.0. 일러스트 2.0. 이렇게. 버전업 작품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전업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버전업이 되냐.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버전업을 해요. 뭐. 다른 거 삭제를 안해요. 네. 그 기능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냥 냅도. 냅도. 냅도 추가 추가 업데이트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근데 또 레이어가.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처음에 생각할때는. 주질내어가. 필요 없다는 거래. 여기 없어도.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요. 일러스트는. 지금 네모난 칸이 보이죠. 자연색에. 이게. A4 크기죠. A4 크기에요. 그런데. 포토샵은 어때요. 포토샵은. 내가 사이즈 정한. 그 안에서만. 작업이 가능하죠. 일러스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지금 네모난 칸은. 무슨 사이즈라고 했어요. 이. 지금 네모난 칸은. 무슨 사이즈라고 했어요. 바깥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바깥에다. 그린거는. 출력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바깥에다가. 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실제. 어디. 어디만큼 작업할 수 있나 하면. 이만큼의 작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 요만한 게이포크기야. 요만한 게이포크기인데. 이만큼의 작업할 수가 있는거에요. 또. 여기다가. 작업할 수 있고. 여기다. 사법할 수 있고. 여기다 사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업 영역은 거의 확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봤다가. 또. 확대할 때 가능하니까. 예. 확대도 엄청나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판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판을 크게 만들어. 어디도 많이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예. 판을 크게 만들면 안 돼요. 예. 판을 작게 만들어서. 확대해서. 예. 출력하거나. 또는 포토샵에서. 눌러올 때. 크게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도. 안 깨죠. 필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출력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선택 도구하고. 직접 선택 도구. 앞으로. 아침 시간에. 진행하는데. 슬픈 샷다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인식을 하고. 저의 감정. 피부 onion. 신신형.